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너무 잘하시는데요. 사람들이 꽤 있네. 정말 많이 따뜻해졌죠. 저한테 무슨 냄새 나지 않으세요? 아니요. 무슨 냄새가 나요? 제가 막 빨리 굴어와서 너무 더워서요. 땀을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떡볶이도 드실래요? 좀 먹어볼까요? 밀가루 떡볶이에요. 술 드세요. 네네네네. 너무 좋다. 사람이 이렇게 술도 좀 먹고 이렇게 살아야지. 그렇죠? 여배우라는 게 참 순수해 보여요. 맞아요. 진짜 순수하세요. 잘 됐네. 이제 바로 시작하나요? 네네네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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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